5과목 두번째 챕터 데이터 전송 제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번째로 데이터 전송 제어 흐름 제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번째 데이터 전송 제어 절차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우선 회선 접속, 물리적으로 회선을 연결하는 단계라고 되어있죠. 전화에서 전화기 코드를 꽂는 단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링크 설정, 이번엔 논리적으로 경로를 설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받는 단계라고 되어있죠. 데이터 전송, 메시지 전송 단계로 서로 대화를 하는 단계, 데이터를 주고받는 단계이고요. 링크 해제는 설정을 했으니까 해제를 하는 거죠. 경로를 종료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회선 절단, 물리적으로 회선을 종료하는 단계로 코드를 뽑는 단계다라고 되어있죠. 이걸 자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접촉, 설정, 전송, 해제, 절단 이런 순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은 데이터 전송 프레임입니다. 전송 프레임은 송수신 비트열이 일정한 형식을 갖춘 구조를 프레임이라고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이 송수신 비트가 무조건 1비트씩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춰서 보내게 되는데 이거를 프레임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수신 측에서 발생된 정보의 정확한 전송을 위해서 사용자 정보의 헤더와 트레일러를 부과하는 과정을 캡슐화라고 하고요. 이러한 형식화된 데이터 블록이다라고 되어있고요. 프레임 전송은 동기식으로 전송이 된다. 그리고 동기식 전송이 가능한 프레임의 종류는 문자와 바이트, 비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7비트, 8비트, 그 다음 비트 이렇게 써있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프레임 구조 중에 BSC 프레임 구조에 대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문제에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진이고요. 동기화고요. 제어예요. 그래서 이진, 동기, 제어구조, 프레임이라는 뜻입니다.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고 되어있죠. 구조에 써있는 이 문자들은 앞에서 봤던 문자들이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구조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헤딩과 텍스트, 이거 두 가지가 보내주는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BSC의 특징이 나와있죠. 문자 지향이고요. 전송 방향은 반이중 방식으로만 사용을 한다고 되어있어요. 반이중이라는 것은 보내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형태죠. 동시에 진행은 안되는. 회선 연결은 점 대 점, 멀티포인트 방식으로만 사용을 하고 같은 종류의 통신 회선만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요. 오류 제어 방식은 Stop and Wait ARQ를 사용한다. 이게 뭔지는 뒤쪽에서 배울 거예요. 오류 검출이 어렵고 전송 효율이 낮다고 되어있죠. 비동기식에서도 쓸 수는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HDLC를 볼까요? 마찬가지로 가볍게 보시면 되요. 일단 구조가 몇 가지가 나와있는데요. 좀 보도록 하죠. 일단 플래그의 역할, 프레임의 앞뒤를 구분해준다. 라고 되어있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오류를 검출해줄 수 있다. 다음은 어드레스예요. 어드레스는 이쪽에 있죠. 수신측 컴퓨터의 위치값을 저장합니다. 위치, 단어 그대로죠. 그 다음에 컨트롤은 몇 가지 프레임이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인포메이션 프레임과 슈퍼바이저 프레임, 그 다음에 언넘벌드 프레임이라고 되어있어요. 인포메이션은 사용자 데이터, 일부 제어 정보 전달에 사용을 하구요. 슈퍼바이저는 확인 응답, 흐름 제어, 오류 제어 이런 거 할 때 사용을 하구요. 그 다음에 언넘벌드는 링크 자체의 관리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비연결형 데이터 전송용으로도 쓰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연결형 데이터 전송용,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HDLC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죠. 이 오감오고 좀 암기할 게 많아요. 비트 지향 프레임이구요. 전송 방향은 반의 중만 있는 게 아니라 단 방향이나 전의 중 방식 모두 사용할 수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점 대 점 멀티포인트 뿐 아니라 루프 방식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구요. 오류 제어 방식은 연속적 ARQ를 사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방금은 스톱 앤 웨이트였죠? 동기식 전송으로 전송 효율과 신뢰성이 높다고 되어있어요.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오류 제어입니다. 오류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의미를 설명하기보다는 종류가 아닌 걸 찾는 형태를 일단 우선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손실이 있구요. 감쇄 현상, 지연 왜곡, 열 잡음, 백색 잡음, 상호 변조 잡음, 누화 잡음, 충격성 잡음, 동일 채널 잡음, 방사 잡음이라고 되어있어요. 대부분 다 잡음이 들어가죠? 대부분 잡음이 들어간다라는 것 정도. 일단 1차적으로 알아두시고 각각의 뜻이 오른쪽에 남아는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설명이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오류 제어에 대해서 의미를 물어본다든지 하는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후순위에 두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오류 제어 방식 두 가지 있습니다. 순방향과 역방향이 있는데요. 순방향은 수신 측에서 오류를 검사하고 수정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송신 측에서 재전송할 일이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역채널을 이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해밍코드와 상승코드가 있다고 되어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역방향 같은 경우에는 수신 측에서 오류를 판단하고 송신 측에 재전송을 요청한다고 되어있어요. 다시 가서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역방향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ARQ가 있다고 되어있네요. 위쪽은 해밍코드, 여기는 ARQ. 이 ARQ라는 부분이 다시 나오고 있죠. 자동 반복 재요청 해서 ARQ라고 되어있어요. 오토매틱, 리핏, 리퀘스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탑 앤 웨잇 ARQ랑 그 다음에 컨티뉴스 ARQ. 이게 연속적 ARQ죠. 위쪽에서 잠깐 나왔었습니다.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보죠. 일단 스탑 앤 웨잇은 송신 측이 한 개의 블록을 전송한 후에 수신 측에서 차고의 발생을 점검한 다음 ACK나 NAK 신호를 보내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다. 그래서 스탑 앤 웨잇이에요. ARQ 방식 중에서 가장 간단하다고 되어있고요. 차고 검출 능력이 우수하다. 신호를 재전송할 역채널이 필요하다.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역채널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BSC 프로토콜에서 채택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BSC 프로토콜 앞에서 잠깐 봤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버퍼 메모리 용량은 데이터 블록 가운데 가장 큰 블록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까지 써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구분을 서로 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컨티뉴도 한번 볼게요. 정지 조회에 스탑 앤 웨잇이죠. ARQ에서 생기는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파 지연이 긴 시스템에 적용하면 효과적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Go, Back, N, ARQ가 있대요. 송신측이 NAK를 받으면 차고가 발생한 블록으로 되돌아가서 그 이후에 모든 블록을 재전송한다라는 개념이고요. 다음은 Selective ARQ예요. 송신측이 NAK를 받으면 차고 블록을 탐지해서 해당 블록만 재전송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건 모두였죠. 이건 만 선택적으로. 그 다음에 Adaptive는 에러 발생 비율이 높아서 데이터 재전송 요청 비율이 클 경우에 블록의 길이를 작게 하고요. 비율이 작을 경우에는 반대로 블록의 크기를 크게 하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설명이 나와있는데 지금 문제에는 연속적 ARQ의 종류가 아닌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고 되어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오류 검출 방식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면서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자체로도 1시간 이상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요. 때문에 서로를 구분할 수 있는 키워드 여기에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질문 게시판을 이용을 해주세요. 첫 번째, Parity입니다. 정보 비트의 오류를 판단하기 위해서 부과된 잉여 비트 여유라는 소리예요. 여유 있는 비트 1의 개수를 세서 전송 비트 내에 1의 개수가 짝수 또는 홀수가 되도록 세팅을 먼저 합니다. 1비트의 오류 검출할 수 있으나 교정은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죠. 짝수 Parity를 지정하게 되면 Parity 비트를 포함해서 1의 개수가 짝수여야 된다고 되어있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짝수 Parity를 설정하고 싶다고 하면요. 짝수 Parity의 예를 들어볼게요. 4자리에 이진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1, 1, 0, 1이에요. 얘를 그냥 보낼 거예요. 그러면 오류 체크가 안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Parity 비트라는 걸 하나 붙여서 보낼 겁니다. 그런데 이 Parity라는 게 짝수 Parity가 있고 홀수 Parity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짝수 Parity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내가 여기에 1이나 0을 적음으로써 이 이진수의 1의 개수가 짝수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1의 개수가 홀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짝수 Parity를 하겠다고 했으면 여기에다 1을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지금 데이터를 보냈는데 짝수 Parity를 썼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은 사람 입장에서 1의 개수가 짝수인지 확인을 하고 짝수가 아니라면 야 데이터 잘못 온 것 같아. 다시 보내줘. 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만약에 두 개가 바뀌어 버린다고 하면 이건 오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짝수니까요. 그래서 1비트의 오류를 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2번 블록합입니다. Parity 검사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인데요. 프레임 내에 있는 모든 문자의 같은 위치 비트들에 대한 Parity를 추가하여 블록의 맨 마지막에 추가 문자를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록합의 포인트는 위치, 마지막 이런 식으로 위치에 관련된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위치에, 마지막에 추가 문자를 부여한다 이런 말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위치라는 단어 위치에 관련된 키워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크섬 중복 검사의 한 형태로 오류 정정을 통해 공간이나 시간 속에서 송신된 자료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단순한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용량 큰 데이터를 받게 되면 체크섬 관련된 기술이 눈에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운영체제를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구매를 하게 되면 설치 파일을 보내주게 되는데 설치 파일이 용량이 크니까 그 아래 체크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체크섬을 가지고 내가 온전하게 데이터를 다 받았는지 받은 데이터가 온전하게 체크섬과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 순환 중복 체크 순환 중복 체크는 미리 정해진 다항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다항식을 이용해서 오류를 검출한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되어 있죠. 다항식에 이 데이터를 적용해 보면 결과값이 나올 텐데 그 결과값이 내가 전송한 파일에서도 똑같이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한 개, 두 개 또는 홀수 개의 오류는 100% 검출할 수 있고요. 오류 검출률이 매우 뛰어나며 동기식 전송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해밍코드입니다. 해밍코드는 검출 플러스 교정도 가능합니다. 2비트의 오류를 검출할 수 있고요. 1비트의 오류를 교정할 수 있다. 요거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신측에서 오류를 정정하여 수신함으로 송신측에서는 재전송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역채널이 필요 없겠네요. 가볍게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6번 상승코드입니다. 부호라고도 하고요. 여러 개의 비트에 오류가 있더라도 한 개값 순차적 디코딩을 이용해서 모두 수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경계값과 순차적 디코딩 이 두 가지 키워드가 핵심이 되겠죠. 이렇게 키워드로 서로 구분을 할 수 있으시면 일단 문제 맞추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